59페이지 7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독해를 하시기 전에 문제부터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보시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되겠죠? 이런 문제는 보기를 읽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내용 파악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2번 뭔가를 넣는 문제 되겠죠? 다음 73번 본문의 내용과 맞는 것은? 자 중요한 게 73번과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보기를 다 암기를 하신 다음에 독해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A 보시면 필자는 M의 아들이다 되겠죠? B M은 햄스터의 이름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C 보시면 필자는 햄스터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다 되겠죠? 다음 D 보시면 필자는 술에 취했을 때 어떻게 해서 집에 돌아왔는지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 자 이렇게 내용 파악을 다 하신 다음에 독해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독해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동물을 넣는 우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속의 동물은 모두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뒷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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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는 햄스터가 있다. 나와 케켓도유 이름은 케케라고 한다. 헨나 나데 아루가 이상한 이름이지만 무스코 에무가 찍겠다. 아들 M이 지어주었다. 자 여기까지 독해를 하시는 순간 벌써 73번에 몇 번입니까? B하고 A는 틀렸다는 게 나와버리죠. 자 A 보시면 필자는 M의 아들이다. 틀렸죠? 필자의 아들이 M이 되겠습니다. B부분 보시면 M은 햄스터 이름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M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는 틀린 게 되겠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아루히 M가 햄스터와 카고 깔아다시되 어느 날 M이 햄스터를 우리에서 꺼내서 헤아노 낙하오 지우니 우고키 마와레루 요니 시대였다. 방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었다. 뒷부분 카고노 후타와 아케데 우리의 뚜껑은 열어두고 헤아노 도아와 심에 때 오 있다 쏘오다. 방 안의 문은 닫아두었다고 한다. 되겠죠? 자, 문장 끝부분에 나오는 쏘오다는 머머라고 한다 라는 의미의 전문을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쏘레카라 M와 함스터노코토 와스렛데시마이 그 후로 M은 햄스터에 관한 일을 잊어버리고 햄스터를 잊어버리고 뒷부분 이치직한 호도시대 도아오 아케르토 한 시간 정도 지나서 문을 열어보니 자, 2번 이제서야 72번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72번 문제 보시면 들어갈 적절한 말은 무엇이냐 내용상 놀랍게도 라는 의미의 비가 가장 자연스럽겠죠. 난 또 햄스터와 지붕 데 카고니 하이리 놀랍게도 햄스터는 스스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 카라카라 또 마와시 구르마데 아손데이 딴다 쏘오다. 카라카라는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가 되겠습니다. 딸그락딸그락거리며 돌림차에서 놀고 있다라고 한다. 자, 여기 문장 끝부분에 나오는 쏘오다도 전문을 나타내는 쏘오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함스턴이 쯔일 때는 혼니 여로토 자, 여기까지 읽으시는 순간 73번의 보기 C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자는 햄스터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다. 되겠죠? 자, 본문의 내용과 맞은 보로 73번 정답은 C가 되겠죠.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셔서 햄스터에 대한 책에 의하면 지블데 카고니 하이루코토와 요쿠하루 쏘오다 스스로 우리에 들어가는 일은 자주 있다라고 한다. 자, 여기 끝부분에 나오는 쏘오다도 전문을 나타냅니다. 뭐뭐라고 한다. 되겠죠? 여기 나오는 전문의 쏘오다는 꼭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시카시 그러나 모더레 나쿠나 때 미즈모 세슈 데키즈 돌아갈 수 없게 되어 물도 섭취하지 못하고 다스이조타에 대해 하켄사려타토가 탈수상태로 발견되었다. 라든지 이엔오 소토마데 집 바깥까지 데타토유 하나시오 키타코또가루 나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토코로데 그런데 요파라타와타시와 술에 취한 나는 도야때 예니카이루노다로 어떻게 해서 집에 돌아오는 것일까? 자, 71번 문제에 남았는데 71번 문제도 독해를 하시면서 정답은 나왔습니다. 문제 보시면 우리 속의 동물은 모두 도망치고 싶어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D가 되겠죠. 햄스터를 우리에서 꺼내두었지만 스스로 우리 속으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74번부터 76번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 분석부터 하셔야 되겠죠. 자, 74번 보시면 1번은 어떤 때입니까? 되겠죠. 75번 어떤 의미입니까? 자, 요런 문제들은 반드시 보기를 읽지 마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76번 보시면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반드시 보기를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A 보시면 필자는 어른이다. B, 필자의 아들은 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되겠죠. C 보시면 필자의 아들은 매우 꼼꼼한 성격의 소유주이다. 자, D, 필자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 같다. 되겠죠. 이 본문의 내용과 맞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신 다음에 독해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 자, 여기까지 읽으시는 순간 76번의 A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자는 어른이다. 되겠죠? 어릴 때 일기를 쓴다라고 하는 숙제가 있었다. 이 문장만으로도 A는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초등학생의 일기라고 하는 것은 어른의 일기풍의 오늘은 어디에 가서 자, 문장이 긴다. 타이틀으로 쓰겠다. 이름을 붙인, 즉 제목을 붙인 그날의 일어났던 일에 대한 작문이다. 되겠죠? 다음 문장 카쿠코토가 아르토 요이가 쓸 것이 있다면 좋겠지만 난토나쿠 이치니치오 스고시떼 심하다 히노 니키와 무심코 하루를 보내버린 날의 일기는 와타시지시모 크로시타 모노데아루 나 자신도 고생하곤 했다. 되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문형이 하나 나옵니다. 동사의 과거인 다음에 모노다입니다. 뭐뭐 하곤 했다. 과거 회상을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꼬맞다 토끼와 곤란했을 때는 지붕노 카쿠이로 익히모노야 자신이 기르고 있는 동물이나 나라의 고토 노 코토, 배우는 일 이나칸 노 오지짱 노츠쿠타 미칸 노 코토라도 시골의 할아버지가 만드신 귤에 관한 일 등 니게미치와 이쿠츠가 못되있다가 도망갈 길은 몇 개나 가지고 있었지만 뒷부분 나의 소대와 후렌우 또 유 토키모 왔다 자, 여기에서 관용표현이 되겠는데 나의 소대와 후렌우 무슨 의미냐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라는 의미의 관용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문제 보시면 어떤 때를 말합니까? 정답은 D가 되겠죠. 아무것도 쓸 것이 없어서 일기를 쓸 수 없었을 때 74번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보시면 내 아들도 하루, 낮, 후유, 노 야스민이와 봄, 여름, 겨울의 방학에는 니키오 카코 또 시타 노 데아루가 되겠죠? 일기를 쓰자 라고 내가 그렇게 했지만 즉, 필자가 아들에게 시켰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뒷부분 카코 코토가 나의 토끼와 쓸 것이 없을 경우에는 혼토니, 나게야리니, 쇼코지니로 메뉴라도 가입되 정말로 되는 대로 식사의 메뉴 등을 쓰고 오이시깐다, 데오아테루, 맛있었다로 끝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읽으시는 순간 76번의 보기씨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6번 보시면 C, 필자의 아들은 매우 기초맨나 기초맨은 꼼꼼하다라는 의미의 의구가 되겠죠? 꼼꼼한 성격의 소유주인 것 같다. 자, 내용상 어떻게 됩니까? 2번 밑줄을 봐도 76번의 C는 틀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꼼꼼한 성격의 소유주는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6번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의 밑줄이 나왔는데 75번 문제 또 보시면 나게야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나게야리 또한 돈 나 이미 됐을까? 나게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용상 어떤 의미가 되겠죠? 정답은 A가 되겠죠. 모노고토 이익하겠나 타이도돼 오코나오코토 만사를 적당한 태도로 행하는 것 75번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나왔죠. 자, 마지막 남은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타시와 소레오미 때 나는 그것을 보고 아마리노 아지케나사니 너무나도 몸이 건조하며 난자코레와 야리나오시 이건 뭐야? 야리나오시는 다시 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하다 야리나오스라는 동사에서 나온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엔지오 다스코토모 아루가 라고 엔지를 낸 적도 있지만 혼심와 손나히모 아루 또 오모 본심은 그런 날도 있다 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지케나이 분시오가 요로코바시노와 무미건조한 문장이 반가운 것은 뷰토노 토초쿠니시대 병동의 당직일지로 카코야나시 특별한 이상없음이 최고이다. 가 베스토데 아루 되겠죠. 자 그래서 74번 하고 75, 76 정답은 다 나왔습니다. 다음 독해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독해 지문은 뒷페이지로 넘기셔서 89번부터 92번까지 독해 지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분석부터 하셔야 되겠는데 89번 뭔가를 넣는 문제 되겠죠. 90번도 뭔가를 넣는 문제 91번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반드시 보기를 다 외우시고 독해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92번 본문의 제목으로서 적절한 것 되겠죠. 자 독해 지문이 조금 긴데 실제 시험에서 적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정도 독해 지문은 평소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89번부터 92번 독해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도의 역할로서는 크게 나누어서 처음에 보시면 1번의 칸큐카이젠 환경개선입니다. 생활 혹은 생산활동에 동반하여 하세스루 발생하는 오수이가 오수가 스미야카니 하이조 사레즈 빠르게 제거되지 않아 하이조는 우리말로 바꾸면 제거 정도가 되겠죠. 제거되지 않아서 주택 주변에 정체에 있으면 카야 하에노 하세겐토 낫다리 칸은 모기라는 의미가 되겠죠. 모기나 하에는 파리가 되겠습니다. 모기나 파리의 발생원이 되거나 자 여기까지 읽으시는 순간 91번 문제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반드시 보기를 안기를 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내용은 보기 A를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A는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 보시면 악슈니 요리 악취에 의해 슈헨 칸큐오 주변 환경을 아카사세루 코토니 나리마스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다음 문장 개스의도 세비스루 코토니 요리 하수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정비함으로써 자 1번 적절한 문장 찾는 문제가 되겠죠. 89번 문제입니다. 자 89번 1번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용상 어떤 내용이 와야 되겠습니까? B가 정답이 되겠죠. B 오스이오 스미야카니 하이조시 오수를 빠르게 제거해서 슈헨 칸 겨노 카이젠가 하카라레마스 주변 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89번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갑니다. 2번 보시면 스이시츠 호젠이라고 나와 있죠. 수질 보전 되겠죠. 자 다음 오수이가 세일이 사레나이 마마 오수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카센 나도노 하천 등의 코코 요수이 익히니 하이수츠 사레루토 공공용수 지역에 배출되면 자 뒷부분 스이시츠 오다쿠가 스스미 수질 오염이 진행되어 조수이도 상수도 뒷부분 노교 요수이 농업용수 다음에 교교가 되겠죠. 짧게 교 뒤쪽에는 우가 들어가야 됩니다. 교교 업 뒷부분 코교 요수이 사라니 레크리에이션 노 바토시대 노 가치가 자 공업용수 게다가 레크리에이션 장소로서의 가치가 뒷부분 겐쇼스루 나도 노 희가이오 모탈하시마스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모탈하스는 초래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초래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개스이드와 오스이오 슈슈 하수도는 오수를 수집 운반 운반이 되겠죠. 운반 쇼리스루 코토카라 처리하는 것으로 코쿄 요수이키노 스이시츠 오다쿠 보싰시 되겠죠. 공공용수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이게 방지라는 단어는 발음을 조금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우시가 되겠죠. 보우시 풍족한 자연환경의 보존에 오우키크 야쿠다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야쿠니 타츠 라는 과정표현이 있죠. 도움이 되다 라는 의미의 과정표현입니다. 야쿠니 타츠 그런데 이 표현은 뭡니까? 독해직문에 나오는 표현은 야쿠다츠 라는 동사로서 하나의 표현으로 줄여버린 게 되겠죠. 야쿠다츠가 됩니다. 이 동사도 함께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토이레노 스이센카 화장실의 수세화가 되겠죠. 밑에 문장 보시면 계스의도가 세이비 사레루 코토니요리 하수도가 정비되는 것에 의해 정비되는 것으로 뒷부분 토이레노 스이센카가 카노토 나리 화장실의 수세화가 가능하게 되어 코코노 주타쿠대 개개의 집에서 주택에서 에세테키대 카이테키나 세이카즈오 오크레루 다케데나쿠 되겠죠. 위생적이고 에세테키대 카이테키나 쾌적한 세이카즈오 생활을 오크레루 가능형이 되겠죠.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케데나쿠는 무엇뭐뿐만 아니라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뒷부분 신효와 신효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이 되겠습니다. 배설물은 개스의 칸노 나카오 하수관 속을 하수관 안을 호카노 오스의 또토머니 다른 오수와 함께 자, 여기 또토머니도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머와 함께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죠. 다른 오수와 함께 운반살에 운반되어 개스의 쇼리조대 하수 처리장에서 코리츠테키니 효율적으로 뒷부분 쇼리사레루 코톤이 나리마스 처리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자, 4번 밑줄에 보시면 밑줄 2번이 나와 있죠. 자, 그제서야 이제 90번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보시면 2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어느 것입니까? 자, 이건 독해를 해보시면 쉽게 답은 나오는 부분이 되겠는데 정답은 D의 아마 미저노 하이죠. 빗물의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90번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개스의도 갈로에서 고류식이, 합류식, 오요비 오요비는 뭐뭐 밑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합류식 및 분류식 뭡니까? 우수관이라고 되겠죠. 뒷부분입니다. 카센, 하천 도로가와 미저나도 또 도요니 도로편에 있는 도랑과 같이 되겠죠. 또 도요니는 뭐뭐와 같이 뒷부분입니다. 아마 미저노 하이조 노 타메 노 키노 오 유시떼 때 빗물의 제거를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쿠이키나이니 구역 내에 흩다 아마 미저 오 내린 빗물을 아츠메 때 모아서 카센, 하천, 카이이키 카이키는 해역이 되겠죠. 해역 코쇼나도에 코쇼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호수와 넙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호수와 넙 등에 하이조する 약와를 우켜모っています. 제거하는 기능을,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부분입니다. 토쿠니, 특히 토시카가 신텐시다 치이키되와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에서는 자이라이 스위로는 후속 후야 재래 수로의 부족이나 뒷부분 아마미저는 신토 오여비 초류 노력으로 겐소나도니 요리 되겠죠. 빗물의 침투 및 저류 능력의 겐쇼라고 하면 뭡니까? 감소라는 의미가 되겠죠. 감소 등에 의해 아마미저 류슈쯔류가 이치지르시쿠 조다이스로 코토까라 자, 문장이 긴데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빗물의 유출량이 현저하게 이치지르시쿠 되겠죠. 이치지르시 현저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죠. 현저하게 조다이스로 증대하기 때문에 되겠죠. 수의가이까라 주민의 자이산을 마무르타면 수혜로부터 주민의 자이산은 재산이 되겠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긴큐우니 개수의도를 세비스루 고토가 히치오토 낫대 이맛 긴큐우니 긴급하게 개수의도 하수도를 세비스루 고토가 증대하는 것이 히치오토 낫대 이맛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합니다. 되겠죠. 89번과 90번 문제는 풀었습니다. 91번 91번 문제는 독해를 하면서 정답은 나왔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D가 정답인 것을 알 수 있겠죠. D 부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아가 진전한 지역에서는 수혜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뒷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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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다모 구라나케레바 나라는 땜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문 내용 중에서 땜을 지어라는 내용은 등장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92번 본문의 제목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자 요거는 첫 번째 지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독해 가장 첫 번째 문장에 하수도의 역할이 되겠죠. 정답은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다음 독해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독해 지문은 가장 마지막 페이지 97번부터 100번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문제 분석부터 하셔야 되겠는데 97번 문제 보시면 뭔가를 넣는 문제 됐죠. 98번 2번의 원인은 무엇이냐. 99번 이것도 이유는 무엇이냐. 되죠. 100번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는 반드시 보기를 안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독해를 시작하겠습니다. Sonohi Watashiwa 그날 나는 Kissa ten Udo Stoke ni Deca Kero Koto ni Steita 다방 Udo Stoke 에 외출하기로 했었다. 되겠죠. 나가기로 했었다. 뒷부분 Shikashi 그러나 Sonohi Yotega Kru Tano Kru 라는 의미의 동작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예정이 틀어진 것은 되겠죠. 그 예정이 어긋난 것은 Watashi no Tsutumeteeru Honya no Ona 내가 근무하고 있는 서점의 주인 Narita 상 No Otsukai 가 개인 닿다. 나리타 시의 Otsukai 는 심부름 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심부름이 원인이었다. Ueno 타바 야상 니 익혀바 Ueno 에 있는 담배 가게 가면 Ikura 데모 테니 하이루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파이프 노 크리닝 요 힌노 카이 다시 오 파이프 청소 용품의 구매를 카이 다시는 구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바 스와나 와타 시니 타노문 다카라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나에게 부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으시는 순간 보기 100번 문제에서 보기 A를 보시기 바라 겠습니다. 100번 A 보시면 필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100번 보기에 A는 맞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밑줄이 나와있죠. 1번 보시면 1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은 어느 것이냐. 내용상 뭐죠? 터무니없는 일이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와야 되겠죠. 정답은 B의 곤고 도단이 되겠습니다. 여기 언어는 발음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발음이 겐고 가 되지만 여기서 언어 도단은 반드시 곤고 도단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B가 되겠죠.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곤고 도단 이 토크로 다 어느 도단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정말로 터무니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 이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뭡니까. 담배 용품 사는 것을 심부름 시켰으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다. 의미가 되겠죠. 뒷부분입니다. 시이렛다 타바코노 한유대 시이레루라는 동작이 나오죠. 사드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드린 담배의 반입으로 이소가시 지사나 오미세대 바쁜 작은 가게이고 니하쿠 고주엔노 시나모노 250엔의 물건을 카이코무 코토가 데키타노 살 수 있었던 것은 고젠 주이치진이 낫다 고르닫다 오전 11시가 되었을 때 쯤 이었다 되겠죠. 소레마데니 그때까지 상켄노 타바코 야상오 세 군데나 되는 담배가게를 하시고 십다노 이유마데모 나이코도 다 하시고 서루는 돌아다니다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는 원래 의미가 사다리가 되겠죠. 하시고 서루 돌아다니다. 돌아다닌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다음 문단 보시면 즉 쿠타비레 하테타 조타 녹초가 된 상태로 2번에 밑줄이 꺼져있죠. 9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필자가 녹초가 된 상태가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C가 되겠죠. 세 군데나 되는 담배가게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98번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뒷부분 우도스톡 군이 도착 구시 다노 다 되겠죠. 우도스톡 에 도착한 것이었다. 뒷부분입니다. 니카이니 아가루 카이단 오 이청에 올라가는 계단을 오모이아시데 아가리 쯔메르토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가니 요테 또는 뭐뭐하니 뭐뭐하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소코와 그곳은 아이엔카노 라쿠엔토 카시데이다. 에연가의 낙원으로 변해 있었다. 되겠죠. 다음 문단입니다. 켄코 조신 호노 세태데 되겠죠. 건강정진법의 제정으로 분엔과 기무즉해라 렛다노가 스베때노 하지마리다. 자 분엔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분엔이라고 하는 것은 거면석과 흡연석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면석과 흡연석 분리가 의무지우진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다음 문단 코노미세노 마스타오 야떼르 히토가 이 가게의 주인인 사람이 아마노 자쿠 콘조 사이다이 겟니 하키 되겠죠. 아마노 자쿠라는 단어는 심술꾸러기라는 의미의 어휘가 되겠습니다. 심술꾸러기 건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발휘는 하키 가 되겠죠. 뒷부분 젠세키오 키츠엔세키니 시데시마 단어다. 모든 좌석을 흡연석으로 해버린 것이다. 즉 법적으로는 뭡니까? 법연석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검연석을 분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심술꾸러기 건성을 발휘해서 전부 다 법연석으로 해버리면 분리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사라니 게다가 코노헨대와 유이즈 되겠죠. 이 주변에서는 유일하게 자 여기 유일은 발음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2003년에 발음 문제도 시험에 나왔던 게 되겠죠. 유이즈 가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타바코 도도 도세루 담배를 당당하게 피울 수 있는 키사테니 낫다코쿠아 다방이 된 이곳은 아이엔카노 사이고노 토리데니 모 낫대로 애연가들의 마지막 토리데 라는 의미가 나오고 있죠. 토리데는 요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요새도 되고 있다. 자 3번 밑줄이 나오는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9번 문제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어느 것입니까? 정답은 C가 되겠죠. 우도스토쿠노 젠세키와 키츠엔세키니 낫다이르노데 되겠죠. 우도스토쿠의 모든 자석은 흡연석이 되어있기 때문에 99번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되겠습니다. 손나콘나데 어찌어찌에서 스와나이 와타시와 즉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나는 후츠 이리구찌니 이치반 치카이세키오 토르 보통 입구에 가장 가까운 자석을 잡는다. 다음 문장입니다. 교세 하이엔 소치토 나즈케라렛다 칸키센 와 되겠죠. 강제배연 장치라고 이름 붙여진 환기편은 미세노 이치반 오쿠니 아리 가게의 가장 구석에 있고 이리구찌니 아루 큐키 이리구찌까라 입구에 있는 흡기구에서 흡기구로부터 모오레쯔나 이치오 이데 맹렬한 기세로 가이키오 텐나이니 토르 콘데루 가이키 라고 하는 단어는 바깥공기가 되겠죠. 바깥공기를 가게 안으로 불어넣고 있다. 다카라 따라서 이리구찌 치카쿠아 입구 근처는 케무리가 호톤도 코나이 연기가 거의 오지 않는다. 즉 담배연기가 거의 오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마지막 100번 문제가 남아있는데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냐. 정답은 B가 되겠죠. 자 B보기의 뒷부분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정진법을 위반하고 있다. 독해 어디에도 건강정진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죠. 자 이것으로 2회 독해를 마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